그 다음에 한 소절 배울게요. 청천에 시작! 청천에 등기로 가 등기로 가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부상으로 행하느냐 부상으로 행하느냐 동정으로 행하느냐 동정으로 행하느냐 부산 동적 어디다 두고 여관 한등에 잠금 이루나 대라만수 대라만수 대라대신이야 대라대신이야 대활변으로 대활변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정촌에 정촌에 정기로 가 정기로 가 지가 어디로 행하느냐 지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동정으로 행하느냐 소상 동적 어디다 두고 소상 동적 어디다 두고 여관 한등에 잠금 이루나 여관 한등에 잠금 이루나 에라항 만수 에라항 만수 에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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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에라항 에라항 혜활변으로 혜활변으로 설설이 날이 소설 설설이 날이 소설 공천에 공설에 전기로 가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 동정 어디다 두고 여관 한등에 잠을 일으나 여관 한등에 잠을 일으나 대란만수 대란만수 대란대신이야 대란대신이야 혜활변으로 혜활변으로 설설이 날이 소설 설설이 날이 소설 그러면 그것이 뭐야 그것을 한번 쭉 같이 해보셔요 청천에 시작 청천에 청천원으로 롱저를 오이 종이 하두고 벼완 한 등에 참 본 이워 town 헤라만수 헤라엘시야 내 관련으로 설설히 나이소서 헤라만수 헤라엘시야